지루할 틈 없는 인문학적 탐색의 지름길을 안내해드립니다. 홍순철의 북네비게이션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1일 1페이지 열풍입니다. 요즘 젊은 독자들에게 책은 어떤 의미일까요? 조금만 지루하면 바로 관심을 끊어버리는 젊은 세대들은 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난 20년 동안 영국, 런던,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 여러 국제 도서전을 다니면서 해외 출판 관계자들과 자주 만날 기회를 가집니다. 그때마다 대화를 하면서 종종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나라의 출판 동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실용서적, 자기개발서적, 재테크서적이 늘 인기있다는 이야기를 하면 왜 한국 독자들은 소설을 잘 읽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때론 지루하고 답답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삶의 도피처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또 지친 삶에 위로와 용기를 주는 소설 작품을 우리는 베셀러 목록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런 시를 보면서 우리는 독서도 참 실용적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실용적인 독서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들은 최근 서점가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서점에는 매일 1페이지씩 읽으면서 교양 지식을 쌓도록 기획된 책들이 즐비한데요. 예를 들자면 읽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 1페이지 철학 365 읽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 1페이지 한국사 365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교양 수업 365 1일 1페이지 클래식 365 이렇게 1일 1페이지 한 장 하루 하룻밤 10분 원과 같은 단어들을 제목으로 사용한 책들은 모두 짧은 시간 안에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대중 교양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철학, 역사, 미술, 음악에 대해 잘 요약 정리된 내용을 하루 한 장씩 부담없이 읽고 어디에 가서 조금 아는 척하기 딱 좋은 만큼의 교양을 쌓을 수 있도록 구성된 책들이죠. 길고 지루한 것은 못 견딜 뿐만 아니라 혐오하기까지 하는 요즘 젊은 세대들의 독자의 취향을 저격하는 책들입니다. 이런 책들은 모든 지식을 단 한 권으로 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독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짧게, 더 짧게 컨텐츠 시장에서는 쇼폼이라고 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컨텐츠 소비자의 호흡이 점점 짧아지고 간결한 컨텐츠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요즘 영화, 드라마, 예능, 소설, 극심한 불량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모바일 기기를 통한 컨텐츠 소비 비중이 높아지면서 컨텐츠는 더욱 짧고 간결해지고 있는데요. 급기야 긴 이야기를 풀어내기에 적합한 매체의 최종 보루로 여겨지던 책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지식을 단 한 권으로 를 표방하는 실용 교양서들은 하루에 단 한 장씩만 읽으면 1년이면 한 권을 읽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책의 앞부분에는 매일 읽은 페이지를 확인하면서 365일을 채워보는 365일 체크리스트도 포함되어 있죠. 2014년으로 기억합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지대 널략이라고 하는 책이 대단한 베셀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 출판시장에서 본격적인 대중교양서 시대가 개막했는데요. 깊게 읽어야 하는 인문학을 요점 정리로 뒤바꾼 반인문학책 또는 스냅인문학이란 비난을 받기도 했던 지대 널랏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이제 서점가에는 쉽고 재미있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대중교양서들이 본무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중을 상대로 인문학을 쉽게 해설해주는 강사들이 등장해 재치는 입담을 무기로 방송가를 누비고 있고 출판사들은 인기 강사에게 원고를 받으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쉽고 가벼운 대중교양서를 읽으면서 어느 정도 지적 허영심을 채우고 있는 거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의미하는 소확행이 트렌드란 이야기 들어보셨죠? 작고 확실한 행복을 의미하는 젊은 세대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방법을 소확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확행에 이어 요즘은 소확성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거창하고 막연한 목표보다 작지만 확실한 성취를 추구하겠다라는 건데요. 1년에 단 한 권이라도 매일 한 장씩 읽어내며 작은 성취를 느끼는 것도 좋지만 독서만큼은 뚝심 있게 해야 찐, 진짜가 되는 게 아닐까요? 굳이 1일 1페이지가 아니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방대하게 펼쳐진 책들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당신을 위한 스마트한 길라잡이 홍순철의 북 내비게이션 오늘 목적지는 1일 1페이지 열풍 유감이었습니다. 다음 한 대까지 직진 잊지 마세요. 저는 북 내비게이터 홍순철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